이 시각의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2개의 카본아와 맛의 호날라멘 그리고 조리 비즈 쟈 그리고 제가 준비한 뷰라쥬 오용자 아웃라인에 쥐서 이거 미노끼쌈 또하면 이거 먹기만 도도는 찍어서 먹기 힘들지 않아요 수줍이 부족하고 부드럽지 않아요 계란에 쥐서 먹어야겠어요 안 돼 청양고추 너무 맛있어 양념장 너무 맛있어 아삭아삭 고소한 고추냉이 오일이 너무 맛있게 먹으면 좋겠어요 고추냉이 너무 좋아요 끝까지 먹으면 더 맛있네요 고추냉이가 너무 맛있네요 아... 하지만.. 양념장이랑 오늘의 주인공은 상당히 낭불할 것 같아요 뱍뱅 흡수나 맵다 맛있어 뱅 마지막 내내 뱅 오징어 제일 맛있어 새콤달콤 너무 맛있어 장면은 달콤하고 달콤하고요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었어요 달콤하고 달콤하고~! 달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 고추장 정말 맛있어요 고춧가루 고추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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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주소도 진짜 너무 뜨겁고 아니.. 전통을 먹으러 왔어요 주문하러 왔어요 아.. 이나도 먹었다 굳이 먹으러 왔어요 좀 먹었거든요 먹은 먹으면 또 먹으러 왔어요 먹으러 왔어요 이건 무슨 먹으러 왔어요 이거 먹으러 왔어요 이게 무슨 먹으러 왔어요 맛있다 오징어 너무 맛있다 튀김 치즈볼 바이바이 하이테빈기